아 어디갔지? 아 분명히 있었는데 지효야 뭐 찾아? 아 아빠 나 돈이 없어졌어 뭐? 돈이? 응 나 천 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아니 돈이 갑자기 왜 없어져? 그러니까 잘 좀 찾아봐 어디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니 돈이 어디 간 거야? 혹시 집에 도둑 왔다 간 거 아니야? 에이 살가 무슨 도둑이 잠깐 도둑이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빠 내 돈 못 봤어? 뭐야? 지금 아빠가 의심하는 거야? 아빠 저번에 차 바꾸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? 참 천 원 가져가서 무슨 차를 바꾸냐? 티끌 모아 남산이잖아 티끌 모아 태산이지 아빠 수산한데 아빠 진짜 안 가져갔어 진짜야? 그래 시효야 너 아까 과자 먹지 않았어? 응 먹었는데 왜? 그 과자 어디서 났어? 어디서 났긴 샀지 과자가 얼마였는데? 천 원 내가 썼구나 아이고 자기 가 써놓은 것은 아빠를 의심하고 있어 아빠가 뭔가 도둑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잖아 그게 뭔 소리야? 아 그리고 너 오늘 숙제는 다 했어? 돈 찾는다고 아직 또 안 해서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얼른 해 응 알겠어 알겠어 응 어? 안시효 어? 너 숙제한다면서 왜 밖으로 가? 아아 도망가는 거거든 뭐? 헤헤 안시효 안시효 아휴 진짜 구독 아우 아빠한테 잡혀서 숙제할 뻔했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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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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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뭐 이러고 있어? 뭐 하는 거야? 아 너 이 춤 몰라? 노진구 춤 노진구 춤? 노진구면은 그 도라인공이 나오는 애 아니야? 어 맞아 요즘에 노진구가 추는 춤이 진짜 유행이거든 진짜? 어떤 춤인데? 아 잘 봐봐 춤이 진짜 재밌어 보인다 그치? 요즘에 유쬐문화 틱톡에 엄청 많이 올라와 나도~! 나도 알려줘 응 알겠어 먼저 양 손을 올리면서 손을 이렇게 해 이렇게? 어 그리고 위 아래로 흔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wheat 아아 이렇게 위 아래로 그렇지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똑같이 한번 더 그렇게 해서 뭐해? 똑같이 한 번 더 하라며 네가 했던 거 말고 내가 했던 걸 똑같이 한 번 더 하라고 아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운전춤 운전춤? 운전춤이면 뭐하는 거야? 운전춤이라며 운전하기 전에 안전벨트 하는 건데 안전벨트 하는 건 없는데 그럼 큰일 나 차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부터 해야 돼 아니 그렇긴 한데 노진구 춤 출때는 안해도 돼 아 노진구 춤이 좀 위험한 춤이구나 별로 위험한 것 같진 않은데 자 운전춤 아니 아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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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으로? 와 진짜 위험한 춤이네 그러면 안쳐도 돼 그래도 재밌으니까 쳐야지 아 이렇게? 어 그렇지 그거를 쭉 추면 노진구 춤이야 아 춤이 엄청 쉽네 그치? 요즘에 애들 이쯤으로 영상 엄청 찍는다니까 아 그래서 너 혹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였어? 어 나도 한번 찍어보려고 시우야 네가 좀 찍어줄래? 어 알겠어 자 여기 자 준비 시작 자 따라라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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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아 어때? 잘 찍었죠?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? 춤이 좀 이상했나? 아니 형 얼굴이 뭐 뭐냐고? 춤은 괜찮은데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뭐라는 거야 노진구 춤 재밌는데 아이고 멀리 도망가신 줄 알았는데 금방 들어오시네요 아 밖이 너무 더웠어 참 너 들어왔으니까 얼른 숙제 해 아 그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? 숙제 같은 건 미루면 더 하기 싫어져 아 근데 지금은 진짜 하기 싫어 싫어도 해 아 지금은 진짜야 진짜 응? 그건 또 뭐야 이거 노진구 춤이라고 요즘에 엄청 유행이래 또 유행하는 춤이야? 아니 무슨 유행하는 춤이 그렇게 많아? 나도 몰랐는데 좀 전에 배워가지고 온 거야 나가서 그런 거 말고 공부나 좀 배워오지 공부는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안 배우지 누굴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지? 내가 아빠 아니면 누굴 닮았지? 아휴 너 요즘에는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이야 아니 공부를 안 할 거면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 아빠 나는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어서 따로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돼 네가 무슨 운동신경이 있어? 참나 나 운동신경 장난 아니거든 그럼 너 재주넘기 할 수 있어? 재주넘기? 그 정도는 완전 누워서 떡 먹기지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아휴 조금 헷갈렸다 너 재주넘기 할 수 있다 그거지 당연하지 구독 자 재주넘기 한번 해봐 참나 잘 봐 아휴 오랜만에 헬리니까 조금 떨리긴 하네 응?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못하겠다 그러고 아니거든 할 수 있거든 잘 봐 하나 둘 네 응? 응?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갑자기 뭐하는 거야? 아니 갑자기 노진구 춤이 생각났어 너 괜히 못 할 거 같으니까 따집히 하는 거 아니야? 알았어 내가 바로 보여줄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자 어때 그게 뭐야 뭐긴 제주넘기지 그럼 제주넘기보다는 그냥 구매베넘기 아니야? 너무 이상한데? 아닌데 나 완전 제대로 했는데 제주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아빠는 할 수 있어? 당연하지 한번 보여줘 응 한번 해봐 알겠어 잘 봐 이 제주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딱 자세를 잡고 어? 이렇게 한 다음에 아우 손목이야 아우 아우 제주넘기 진짜 잘한다 아빠 최고 아우 손목을 삐끗해서 그래 아우 그래 변명인 거 알지만 믿어줄게 아니야 아빠 진짜 제주넘기 잘해 진짜야? 진짜라니까? 너 아빠가 제주넘기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?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? 허리랑 영뿌리 힘이 좋아야 돼 아 그래? 아빠 따라 해봐 이렇게 응 음 자 다음은 옆구리 운동 이렇게 옆구리? 응 응 아니 옆구리 운동을 하라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 뭔가 이 춤이 더 운동되는 기분인데 그게 무슨 운동이래 진짜야 아빠가 한번 해봐 그래? 뭐 어떻게 하는건데? 이렇게! 뭐야? 이렇게? 오! 아빠 잘하네! 그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돼! 양쪽으로? 그냥 이렇게? 오! 아빠도 노진구 춤 잘 춘다! 그래? 여보 뭐해? 술 취했어? 아니! 술 취한게 아니고 시우가 알려준 춤이야 춤!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? 응? 내가 무슨 춤을 알려줬다고 그래 아빠도 참! 아니! 시우 니가! 아이고! 언제 철들거야? 시우한테 창피하지도 않아?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시우가... 됐다!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땡골